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1473년 2월 19일에서 1543년 5월 24일 폴란드의 천문학자 지동서를 착안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는 1525에서 1530년 사이에 지필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태양계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계와는 다르다. 비수화강 근처 톨은 출생 10세의 아버지를 잃고 외삼촌인 바체르로데 신부 밑에서 자랐다. 1491년 신부가 되기 위해 입학한 크라코프 대학에서 철학 교수인 불제프스키에게서 수학과 천문학 강의를 들었는데 이때 포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과 알폰 소왕성 목록 사이의 불일치를 알게 되었다. 당시의 천문학에는 교회력의 시정과 항해력의 계량이라는 두 개의 큰 문제가 밀결로 있었다. 교회력은 윤리우스력을 오랫동안 사용한 가달계, 달력에서 춘분 등의 절기가 실제보다 10일 정도 늦게 와서 제레일과 계절이 포합하지 않는 종교적 권유에 관계된 문제가 있었다. 한편 항해력은 원양항해자가 천문항법을 이용할 때 천동서를 근거로 계산한 천체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항해에 심각한 위협을 미친다는 문제였다. 코페르니쿠스는 1496년에 외삼촌의 도움으로 이탈리아에 유학, 볼로냐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공부한 다음 그리스 철학과 천문학을 공부하였다. 또한 1497년 3월 9일에는 황소자리 알파벨인 알데파란이 달에 가려지는 성식을 관측하기도 하였다. 이해에 모국의 프라우엔 브루크 성당 평의원이라는 직책에 임명되었다. 1500년에는 로마의 성탄절 행사에 참사회원으로 참석하였고 약 1년간 로마에 재료하며 수학, 천문학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이듬해에 귀국하여 다시 이탈리아 유학 허가를 받아 파도바대학에서 의학과 교회법을 익히고 1506년 두 가지 학위를 받아 귀국하였다. 귀국 후 외삼촌이 본당 신부로 있는 하일스베르크에서 빈민들에게 의술을 베풀어 큰 명성을 얻었다. 1512년에 외삼촌이 죽자 그 뒤를 이어 프라우엔 브루크 성당의 신부로 취임하였다. 그때부터 야간의 옥상의 망성대에서 스스로 만든 측각기를 이용하여 천체 관측을 시작하였다. 관측은 정밀하지는 않았으나 이론가로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행성계의 개념을 구축해 나가기에는 충분했다. 1514년에 파울 주교로부터 교회력의 개정심의를 위한 종교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거절하였는데 교황청 공인교리인 찬동설의 이의를 다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짐작된다. 1516년 엘름랜드 교구 회계감사역혐 알렌슈타인 교회 평의원이 되어 전임하였고 1520년 브라우엔 브루크 대교구장으로 귀임하여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가 지동설을 착안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의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텔리발루션이버스 오비엄 코엘레스티엄은 1525에서 1530년 사이에 지필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다만 출판을 주저한 것은 종교적으로 이단자가 된다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는 천체의 운동과 그 배열에 관한 주해서라는 논문을 자비로 출판하여 일부 찬문학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가운데 일부가 교황 클레멘트 7세에게도 전달되어 1536년에는 스앤베르크 주교로부터 본책의 출판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그가 본책 출판의 뜻을 굳힌 직접적인 동기는 독일의 젊은 수학자 지제이 레티쿠스의 권유 때문이었다. 레티쿠스는 1539년에 코페르니쿠스로부터 1년 정도 직접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생각을 출판할 것을 간청하였다. 원고가 레티쿠스의 손을 거쳐 세계 최초의 뉴른베르크 활판 인쇄소로 넘어간 것은 1542년이며 이 책의 인쇄견본이 코페르니쿠스에게 전달된 것은 이듬해 5월 24일 그가 임종하는 자리에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지동설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가 생각한 태양계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계와는 다르다는 점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증거를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